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14번 정유축 명호 10번 10번 9번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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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번 11번 11번 12번 12... 135 14... 14... 16... 전화 주시면 나 확실히 전화가 몇 번입니까? 전화 몇 번입니까? 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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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전화 전화 podcast yay j j j j j j 오늘 승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어제처럼 하자. 어제처럼 마자. 어제처럼 부담없이 그냥 즐기자고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. 명옥 언니랑 제일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. 언니가 리시브 너 할 수 있어. 그리고 리시브 잘했어. 라고 복 도와주는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자신감이 생겨서 리시브가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. 일단 오늘 가서 푹 쉬어서 체력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내일 게임이 일찍 있어서 우승 꼭 하고 싶습니다. 지금 코로나도 심해지고 날씨도 많이 더운데 이 멀리 순천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덕분에 이긴 것 같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